Q. 저 상호직으로 왔어요. 목 잠겼어. 괜찮아요, 조금 피곤할 뿐. 내일이 컴백이어서 아니, 데뷔인가? 솔로 앨범 나오는 날이어서 한창 바쁘다고 하게 됐어요. 뱅뱅 편안하기도 하고 피자 먹으면서 좀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 다크한 그런 것보다는 좀 시원한 느낌 정적인 분위기 소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분위기 소리를 촬영하고 표지 맞죠? 표지 화보 촬영 현장에 끝났습니다. 저의 두 번째 표지인데 예쁘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좀 새로운 이런 다양한 그런 스타일로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또 승우의 못 보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감상해보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스타일 승우 향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